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는 마음고생, 몸고생 더 힘든데요. 어린이 친구들이 과식으로 체한 느낌이 나거나 배탈이 난 경우, 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 가정 상비약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먹이기도 하죠. 어린이들을 위한 시럽 형태의 소화제 제품들을 증상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나와있는 시럽 형태의 소화제는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땡큐시럽, 그리고 꼬마 땡명수, 땡나치오 키즈 이렇게 세 가지 생약성분 소화제들이 있죠. 자, 이런 일반의약품 소화제들은 모두 1세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도록 나와있고요. 스틱4 타입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른들 소화제 드링크로도 잘 알려져 있는 땡명수 브랜드의 꼬마 땡명수는 자, 육개, 정향, 건강, 육두구와 같이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온리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소화불량 증상 중 특히 가스 제거에 도움이 되는 후박이 들어가 있는데요. 후박은 불안, 긴장, 스트레스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위장운동을 도와주는 진피, 그리고 매실로 잘 알려진 오메가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는 복통을 낮게 하고 설사 등이 있을 때 좀 멈추게 하는 지사효과와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자, 이 복합적으로 보면요. 이 과식을 해서 위장운동이 잘 안되거나 가스도 좀 차고 혹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소화가 잘 안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아니, 애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이 또 신학기잖아요. 새롭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두 스트레스 상황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변 환경이 바뀌었는데 배가 자주 아프다라고 한다면 꾀병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자, 거기에 땡라치오 키즈 제품을 보면요.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오메 성분을 비롯한 육개, 건강 등이 좀 더 많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정향과 후박 대신 회양과 창출이 들어가 있는데요. 회양은 위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진통작용도 있어서 복통에 도움이 되고요. 창출은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꼬마 땡명수나 땡라치오 키즈 두 제품은 모두 배가 좀 아프고 주로 찬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좀 안되거나 설사 등의 배탈 증상이 가볍게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스도 좀 차고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인 것 같다면 이 꼬마 땡명수를 복통을 조금 더 호소하는 급체에는 땡라치오 키즈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땡초 시럽은 조금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온리약 성분은 육개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열을 좀 내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청혈조습약인 용담, 황금, 청년, 흥백 생략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좀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앞선 두 제품과는 달리요. 염증성으로 설사와 배탈이 있어서 소화도 좀 안되고 복통도 있을 때 적합한 약이 땡초 시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음식을 섭취했거나 아니면 여행가서 물가리 설사 등으로 배탈, 설사 아니면 장염 느낌의 소화불량을 호소한다라고 하면 땡초 시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린이 약들은 맛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꼬마 땡명수의 경우 무슨 맛이라고 적혀있진 않지만 이 첨가제에 오렌지, 라임, 딸기맛 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좀 달콤한 맛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요. 땡초 시럽은 약간 화한, 좀 박하맛 그리고 땡나치오 퀴즈는 딸기, 복숭아 맛입니다. 그래서 또 제품마다 연령대별로 사용 권장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맞는 용량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여행가서 설사와 함께 좀 배탈로 소화가 안 되고 복통도 좀 있어 고생이라면 땡초 시럽 그리고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있고 또 배와 손발이 찬 소화불량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 좀 환경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 혹은 가스가 많이 찬다라고 하면 꼬마 땡명수 그리고 과식으로 인해 손발이 찬 소화불량인데 배가 아프다, 울렁거린다, 위장운동이 잘 안 되어 보인다 라고 하면 땡납시오 퀴즈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식으로 인해서 체한 게 아니라요. 구토와 설사가 정말 심하거나 아이가 힘이 없이 늘어진다, 열이 난다 뭐 이런 경우라면요. 가정상비약이 아닌 병원으로 빠르게 진료를 봐서요. 혹시 노로바이러스나 기탄이나 세균성 장염 등의 질환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